잘 지내셨어요? 이러시길래 아 네 잘 지냈죠 그러고 딱 봤는데 그래서 어... 어 근데 혹시 혹시 뭐 저... 저를 원래 아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 네 저 감독입니다 네? 아유 감독님한테 오셨어요? 태도님 나중에 애플 전기차 나오면 사실 건가요? 전기차는 좀... 죄송합니다 전 휘발유 팍 들어가가지고 구렁! 구렁! 막 이런 이런... 좀 이래야 차지 좀... 전기차 웅... 이런 이런 건 좀... 그럼 맨날 집에 와가지고 전기코드 꽂아가지고 뭐 충전하고 이거 아우... 생각만 해도 불차파 자동주행차가 나온다면 사실 건가요? 아 저는 안 사죠 안전을 확인하고 사야지 굳이 내가 그걸 먼저 테스트할 필요는 없잖아 자율주행 자동차 나왔는데 10년도 테스트를 안 했는데 그걸 타? 어... 나는 나중에 타겠습니다 자율주행은 저는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해면 탈거야 어떤 미친 사람이 자율주행 사이에서 누가 이럴 줄 알고 거기서 그걸 타고 댕겨요 클래식 들으면서 와인 참 오늘 참 좋았어 저뻘서 비키라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경고 경고 자동차가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기 전에 말하라고 이렇게 되면 완전 너무 무섭잖아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나는 절대 거기서 난다요 난다요 이러고 다닐 미친놈들이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못 믿어 대한민국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를 믿지 못합니다 다른 국민을 믿고 시민을 믿는 것이지 운전자를 믿진 않아요 대도님 세계관에서는 왜 다들 흥분해 있나요? 운전해보시면 압니다 진짜 믿을 놈은 나밖에 없다 이걸 절실하게 느낄 수 밖에 없어요 앞에 차가 알아서 잘 지켜주겠지 뒤에 차가 알아서 잘 멈추겠지 이거 안 통해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부산은 차선 변경하고 세레머니로 깜빡이 넣는다던데 세레머니 아 미안하니까 넣겠죠 세레머니가 뭡니까 죄송하니까 깜빡했네요 이렇게 딱 넣는거겠지 드론으로 음식 배달 창문 열고 받으면 신기할 때 드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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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오오오오오옹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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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옥 이제 체크하는 거야 적외선 체크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손님 감지 손님 감지 배달을 시행합니다 여기서 팔이 나와 똑똑 누구세요? 베란다에 드론출이 있고 이렇게 딱 써져있는거야 집집마다 딱 얼마나 드론이 와가지고 사연하라 스시시키셨습니까 딱 내려놓고 있는데 위층에서 꼬마아이가 밑에 층 드론 왔다! 이런거 던져 이런거 봐 죽여! 막 이렇게 딱 던졌다가 프로펠러에 프로펠러 들어가고 있는데 터지면서 이제 추락하고 야 이거 무섭다 이거 안돼 안돼 안됩니다 드론 배달은 힘들겠군요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대도님 엑시트 촬영하실 때 장면 실제로 실시간 방송하신거 아닌가요? 아냐아냐 그때 이제 엑시트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원래 내가 CJ에서 듣기로는 대도님 대박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유수환 감독님이 신작 영화를 내시는데 거기 대도님이랑 융대님이랑 섭외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분이요? 그럼 엄청난 분 아닙니까? 그랬더니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래 어 그래가지고 아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뭘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집으로 와서 찍어야 된대 방송한 장면이나 이런걸 찍고 싶대 그래서 딱 그날 이제 막 새벽부터 융대님이랑 메이크업 받고 막 와가지고 옷 입고 이렇게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띵동띵동하니까 문 열리면서 이제 스태프분들이 장비들을 막 들고 되게 비싼 카메라 이런거 있잖아 어 조명이라고 이런거 들고 와악 들어와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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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근데 유수환 감독님은 안계셔 그래서 어 아 이분이 아무래도 좀 대감독이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런 자잘한 씬까지는 안 찍는가 보다 그래서 살짝 실망을 했지 어 이게 재난영화라는 거야 그래서 아 재난영화에요? 아 그럼 웃기면 안되겠네요 그랬더니 아 좀 그렇죠? 그래서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웃기면 안되는구나 이거 왜냐면 재난영화에서 내가 막 아 대박입니다 야 이거 큰일났네 막 이러면 안되잖아 그래가지고 대사를 딱 해가지고 어 어 저거 어떻게 하죠? 저거 구해야돼요! 막 이러고 괜찮나요? 그랬더니 아 너무 좋대 한 번만 더 하죠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저거 어떻게 저거 빨리 보내야돼요! 막 이랬더니 그랬더니 또 아 너무 좋대 끝났습니다 그래 어 네? 끝났어요? 더 안하나요? 그랬더니 아 끝났대 그 두번 딱 찍고 육네임도 찍었어 이거 가셨어 어 그래서 아 이거 참 이게 진짜 나오는거야? 이게 우리는 그랬지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사회 때 그때 내가 또 까메오로 출연한게 너무 감사하다고 저를 MC로 해서 유나랑 조정석을 인터뷰하는 그거 여러분들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MC처럼 입고서 유나랑 조정석을 막 기다리고 있었죠 언제 오시나 아 이분들이 이제 언제 오시나 이러면서 이제 마시고 있었는데 어떤 또 띵글띵글한 분이 들어와 안경 쏙 쓰고 이렇게 가방 메고 가방 메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얘 둘러 둘러 두렁두렁 보고 있는거야 그래서 아 네 제 내 팬이구나 저보고 먼저 인사를 하시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분을 어떻게 무례하지 않게 조심히 밖으로 유도할까를 고민하고 있었지 그래서 아 잘 지내셨어요? 이러시길래 아 네 잘 지냈죠 그러고 딱 봤는데 그래서 어 혹시 혹시 저를 원래 아셨나요?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분이 아 네 저 감독입니다 네 아 감독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 감독님 여기를 왜 아 여기 왜 혼자 돌아다니세요? 그랬더니 아 지금 오늘 너무 설레가지고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었대요 아 여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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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그때 그때 눈치가 좀 더 빨랐어야 되는데 그랬으면은 그 감독님 후속장에도 내가 나갈 수 있었는데 감독님한테 그때 전번을 땄어야 된다니까 아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좀 약간 살짝 밑보인게 아닌가 감독님 눈 밖에 난게 아닌가 그때 감독님이 신인 감독님 이어서 그대 한창 군기 딱 뚫어있을 때였거든 그때 내가 잘 구슬려가지고 내가 인맥을 터놨어야 되는데 아 나도 이거 배우로서의 길이 열리는 그런 엄청난 끈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못 얻었죠 뭘 못 얻었습니다 마 cob 아니 유수환 감독님이 아니여 그 분이 다른간독님이야 이... 미안해 감독님 쪄 까먹었다 야 어 이상근 감독님 이상근 감독님 이렇게 생기신 분이거든 보이시나 약간 이렇게생기신 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처음에 이분이 허름한 옷으로 가방 메고 들어오실 때 나의 느낌을 알겠어요? 여러분들 뭔가 느껴지시나요? 너무 귀여우신 스타일이라서 감독님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 윤회랑 조정석이 나온다고 했어 근데 나는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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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망할 것 같아 약간 망할 것 같은 느낌 있잖아 뭔가 재난 영화가 내가 소녀시대 팬이지만 뭔가 아이돌이 뽑혀져 있고 재난 영화에 거기다가 내가 까메오로 선정됐어 약간 이 분위기 이거 뭔가 좋지 않아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싸늘한 느낌이 들었었다니까 그때 살짝 근데 이제 시사된 날 그날 영화를 누구보다 빨리 봤거든요? 윤댕님이랑 같이 봤어 딱 보는데 와 이건 대박이야 왜냐면 되게 뻔할 것 같은데 연출이 달라 연출이 완전 세련됐어 겁나 재밌어 겁나 웃긴 거야 끝나고 나서 이건 대박이다 내가 윤댕님한테 딱 그랬어 이거는 진짜 대박난다 자기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막 무슨 엄청 대박날 거라고 막 그때 썼대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심을 잡아서 인스타그램에 썼어 영화보고 필했다고 왔죠 짝말 안 하고 됐겠어 liksom 하 Howdy 요 인스타owanie 하 gł counter Ye deck ikke 까 Wy Jen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